신수이 선수 아 자신의 특히를 살려서 새로운 투구폼을 선보여주는군요 신수이 아 이거 또 인터넷 검색어에 1위로 올라가겠는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 지금 처음 봤어요 저런 투구폼이요 주산의 선수들도 깜짝 놀랐어요 새로운 투구폼을 한다면 지금 보여주는데 타자가 타임이 잡기는 상당히 오를 것 같은데요 저기에 저를 다 놀랐어요 지금 보세요 오 정말 유연하군요 그리고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놨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마이 스포츠 채널 스포TV